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유진 로봇입니다. 어제 로봇 관련주들이 춤을 추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한 분의 전문가는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12월에 데자뷰 다시 떠오른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분은 어제 너무 많이 올랐고 테마로 오른 것이다. 결국에는 실적을 봐야 하는데 실적이 받쳐주는지는 좀 의문스럽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조금은 지지부진할 것이다 라는 의견, 상반된 의견이 나왔는데요. 과연 로봇 관련주 그리고 유진 로봇을 오늘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봇 관련주 중에 어제 또 불을 뿜었던 유진 로봇을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잘 갔지만 유진 로봇을 대표로 하나 꼽아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리네요. 이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태근 팀장님이 암호를 써놓으셨어요. 2020년 12월에 데자뷰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도대체 뭡니까? 본방 이제 말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똑같이 로봇 관련주가 그때도 강세였었거든요. 차트를 제가 말씀드린 동안 차트를 좀 보완성 보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날짜가 작년 12월 14일입니다. 12월 14일 날 유진 로봇이 상한가에 갔었고. 오늘 12월 14일인데. 아, 그런가요? 딱 1년제인군요. 오늘 14일이군요. 날짜를 소름. 소름. 그래서 작년 12월 14일 날 유진 로봇도 상한가에 갔었고요. 그리고 로봇스타라는 기업도 똑같이 상한가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현대차가 잘 아시겠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기업을 인수를 했었고. 그리고 엘전자 같은 경우도 완전히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로봇 사업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로봇스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시피 엘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연관성 때문에 일전자 관련주로서 상한가에 갔었고.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어떤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이슈 때문에 갖다봐봐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이 뭐냐 하면 자율수행이라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수행과 자율주행은 제가 볼 때는 일맥 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수행, 자율주행 다 스스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부선 다이내믹스 인수를 하게 되면서 유진 로봇이 또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기술에 적용이 되고 있는 3D 스캐닝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윤에서 유진 로봇도 갔었는데. 어제 잘 아시겠지만 유진 로봇이 또 상한가에 갔고 여타 로봇 관주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관성을 보게 된다면 작년 12월 달에 보여줬던 그런 주가 흐름, 그러니까 테마 흐름이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총 기준으로 보더라도 일전자 그리고 현대차가 합치더라도 삼성전자에 안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진출한다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각자 로봇 기업의 각자 내면을 뜯어보게 되고 그걸 연결시키면 분명히 이것도 관련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어떤 지분 관계라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봇 스타처럼 실질적인 지분 관계가 없지만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라이다 부품, 그러니까 라이다 센서를 만들고 있는데 결국 이건 자율주행과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가정용 로봇에서 앞으로는 배송용 로봇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배송용 로봇이 스스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필요한 건 자율주행이거든요. 자율 수행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연결고리를 보게 되면 그런 연결고리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유진 로봇이 또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상한가 흐름이 최근에 메타버스인지 NFT가 그랬던 것처럼 계속 연속 상한가 나온다라기보다는 아마 작년 12월에 그랬던 것처럼 아마 두 달 정도 기간을 두고 또 당분간 또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작년 12월에 데자비가 또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트 보니까 작년 12월 14일에 딱 상한가 받았고 1월에 상한가 한 번 더 치고 2월에 상한가 한 번 더 치고 이러면서 주가가 레벨업이 되긴 했습니다. 그 뒤로 또 쭉 빠지면서 어제 오랜만에 상한가를 치긴 했는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로봇 쪽의 테마가 잘 붙을 것이다 라고 정태근 팀장님은 예상하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아니라고 보시는 실적이 안 나오는데 괜찮나? 라고 이야기하시네요. 네, 그럴 거면 1월에 사면 되죠. 다시 보니까 패턴을 보니까 고점을 넘어가는 게 1월 20일 가야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사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게다가 유진 로봇을 볼 때 지금 현재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왕구용 로봇이 57% 진흥용 서비스, 이게 로봇인가요? 모르겠습니다만. 진흥용 서비스. 진흥용 서비스. 진흥용 서비스인가요? 네. 쪽이 한 나머지 한 40% 차지하는데 청소로봇, 물류로봇 쪽으로는 분류가 되는데 대부분 청소로봇이겠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 현재 매출은 저희가 로봇이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좀 미약한. 완구용 로봇도 로봇이다. 이렇게 봐야 할 부분들인데. 그나마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건 라이더 센서 관련된 신규 사업 말씀하셨듯이 팀장님 얘기처럼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아직 매출 비중이 미미하고요. 지금 벌써 성과를 더 내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성장 동력이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내세우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런데 다 중요한 건 2016년부터 한 번도 실적을 흑자로 낸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적자 행진을 계속 이어가는데 이런 회사 가지고 테마주라고 대응하기에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세에 맞춰서 흐름이 나올 정도로만 대응하는 게 좀 펀더멘탈을 보는 입장 쪽에서는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냥 지금 매출 구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한다라는 거 가지고 움직이는 테마 정도로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좀 상반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하실지 어느 쪽 의견에 조금 더 귀가 쏠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유진 로봇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잘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